요즘은 우리의 마음 결결이 수시로 바람에 드나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생각하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정말 가방 싸는데 명수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생각의 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만남을 찾아내느냐 어떤 질문이 나에게 던져지느냐 그래서 내 세계가 얼마나 더 넓어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 가지 않아도 앉아서 어딘가 멀리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